아니 밑에부터 잘라야지 그렇게 못 잘라요 아 뒤집어서? 어 뒤집어서 못 잘라 밑에는 얇잖아 밑에가 얇아 야 여기가 다 초콜릿이네 이 안에가 빵이 이렇게 있고 아 귀 아파 오늘은? 펭수 케이크 펭수 케이크 엄마 이거 누가 써준거야? 이거 아빠 친구분이 우리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너네 맛있게 먹으라고 사주셨대 내 이름이 뭐야? 펭어라고 써있네 펭어 케이크인가? 아니 사준 사람 그건 엄마도 잘 몰라 엄마 그러다가 손 다쳐 오늘은 엄마가 할게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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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낼기가 그건 끌래 오늘은 생일은 아니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촛불 끌까? 고맙습니다 같이 끌야지 엄마가 하나 둘 셋 해면 같이 끄는거야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주아가 다 끄다 괜찮아 누가 끄면 어때 이제 엄마가 잘라줄게 근데 이게 머리가 머리가 머리를 누가 먹지? 하하하 나 머리 먹을래 나 머리 머리가 다 먹고싶을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잘라야되나? 애기도 머리 먹을래 자르기가 좀 머리를 자르기가 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버려 하하하 이렇게 해서 한 명을 줘야되나? 안되겠지 이렇게 머리를 반으로 쪼개는게 너무 잔인한거 같은데? 뒤편 잘라보자 괜찮아 어쨌든 어쨌든 팽 팽수로 지어내는거잖아 엄마 이게 초콜렛인가 봐 어 초콜렛 초콜렛 아내가 길 나 먹어볼래 애기 뭘 꺼르래 셋이 남아서 하나 좀 먹어봐봐 이게 초콜렛이라서 안 잘라지는데 어떡하지 어머나 그렇게 한번 부셔줘 봐봐 밑에를 먼저 잘라 밑에부터 밑에를 먼저 잘라 얘는 잠깐만 빼고 안녕 펭수야 아니 밑에부터 잘라야지 그렇게 못 잘라 아 뒤집어서 어 뒤집어서 못 잘라 이렇게 아아 밑에부터 잘라야 밑에는 얇잖아 밑에가 얇아 야 여기가 다 초콜렛이네 이 안에가 빵 이렇게 있고 어 어 이거 초콜렛이 부서져버린다 야 빵을 빼고 빵을 빼써야 돼 어어 어 뱅스불이 뱅스불이 잠깐만 아 이 초코는 크런치가 있는 초코야 응 여기는 크런치가 박혀있어, 이거 전복 그거처럼. 크런치 펜치다. 기다려봐. 이렇게 이것도 한 덩이씩 줄게, 이렇게. 문제는 이 머리야. 어땠다. 얼굴이 이쁘게 잘라졌다. 주아, 어디 갔어? 아쿠옹. 엄마야, 나도 한 번 해줘. 어, 다 없어졌다. 아쿠옹. 이민 짱이야, 왜 간지럽지? 케이크 어때? 너무 맛있다. 음, 진짜 맛있다. 그만해, 이민. 그만해, 이민. 크런치 되게 많아. 나도 엄청 많아. 이제 크런치 더 이상 안 나오자. 오, 이 크런치 더 이상 안 나오자. 이민 짱이야, 손을 왜 건드려. 오, 오, 오. 생크림이 초코 케이스이라서 맛있어. 응, 맛있다. 응, 맛있다. 엄마가 주스 줘? 응. 와. 오, 맛있다. 티에치, 초코렛도 맛있어. 그래도 맛있어. 응. 응. 너무 맛있어. 응. 뭐야, 너 엄마 주스 줘 다 먹었어? 뭐가 조금 남았네. 내가 케이크 엄마가 잘라줄까? 아니야, 안 먹기 싫구나, 미나가. 네. 응. 가미가, 네. 그랬어. 미나, 미나, 네. 하잖아. 미나 생크림이 표정 지은 거야? 초콜릿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미나는 뻥튀기 해줄까 그러면? 응. 알았어. 맛있어. 응. 이제 뻥튀기 먹어 그러면. 케이크 먹기 싫으면. 다 먹었다. 다 어디 갔어? 까꿍! 박스가 어쩜 이렇게 인형으로 변신하냐? 까꿍. 그치? 응. 잘 먹었습니다. 아. 감사합니다. 아하.